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 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mx5 냉각수 관련 영상을 올렸죠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좀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오버플로우 레저브와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 황당한 사건이 뭔지 알려드리고 이 냉각수 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영상을 올린 다음에 제 인스타에 아주 좀 악의적이고 굉장히 더러운 댓글들이 달리더라구요 영어도 못해서 mx5 매뉴얼 한번 못 읽어봤냐 알지도 못하는 놈 까부지나 말아 하면서 거의 욕인지 협박인지 그런 댓글들이 말이죠 그리고 저희 팀 형님과 그리고 다암모터스 단장님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스타에 달린 댓글이 가계정으로 달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계정까지 만들어서 남의 인스타에 와가지고 싸질을 정성이면은 뭐 대충 관계자가 아닐까요? 뭐 당사자나 그렇게 유출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썬더볼트나 우리팀 다암모터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저급한 말을 들어야 될까요?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진행과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고차 미아타를 구매해가지고 우리팀 다암모터스에 찾아오신 제 채널 구독자이자 손님 이 차주분이 이제 차 사왔다고 다암모터스에 차를 맡겨가지고 차량 점검을 다 해드리고 냉각수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산도계 그거 체크해 보니까 좀 냉각수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냉각수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아타의 냉각수 방식상 맥시멈까지 냉각수를 쫙 채워놓으면은 어차피 오버플로우가 될 것이니까 추후에 재방문하셔가지고 오버플로우 되어서 레저브한 거 얼만큼 차 있나 이거를 체크해 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벨링이 문제 있으면은 다시 레벨링 해드린다고 했대요 그 다음에 차주분이 다른 튜닝을 하신다고 타 업체에 방문을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거죠 중고차를 사왔고 이제 냉각수를 갈았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막 그 냉각수 호스를 쥐어짜면서 여기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거? 안에 아무것도 없는거? 호스들로 손이 열린거? 지금 이 차에 냉각수 없다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차주분한테 그러니까 차주분이 이제 당황을 하시면서 다하모터스에 전화를 하셨고 우리 팀에서는 원래 원래 이게 오버플로우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비워놓은거고 수온게이지가 정상이면은 내부 레벨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봐드릴테니까 타고 오셔라 했는데 거기서는 하도 겁을 주니까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셀프카를 타고 오신거죠 아 막 이러면은 차 엔진 붓는다 냉각수 없으면 불 난다 이러니깐요 그래가지고 밤 12시 넘어가지고 다하모터스에 차주분이 오셨고 시동 걸고 이제 냉각수 레벨 다시 올라오는거 보시고 엔진 열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확인하시고 문제없는거 확인하시고 그제서야 이제 안심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밤중을 넘어가지고 새벽에요 자 그래가지고 상식적으로만 봐도 누가 문제입니까 하다못해 진짜로 냉각수 레벨이 없었다고 잘못된게 맞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 밤중에 사람이 셀프카 불러서 가겠다고 하면은 쿨런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물이라도 넣어주면서 잠깐 주행하는건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게 타고 가셔라 이래야되는거 아니에요 이상한 행위로 냉각수 없다고 차주분한테 겁은 있는대로 줘놓고 우리 팀원들 퇴근 못하게 새벽까지 개고생을 시켜놓고 뒤에서는 부들부들하고 있나봐요 저번에 제 영상을 보고 근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같이 미아타 뜯어보면서 이게 뭐 진짜로 문제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확인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 잘잘못이 있나 따져보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제가 말한 레저브화가 의미가 없다라는게 이게 잘못된 이야기라면은 제가 정정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거잖아요 이렇게 다같이 짚고 넘어가면은 미케닉적으로도 그리고 차량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의미있는 좋은 영상 하나 나오는거잖아요 근데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 실명 까고 얼굴 까고 영상을 만드는거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찌질하게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가계정이나 파가지고 남 욕하고 그러는거 아닌가 나는 당신네들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격을 할거면은 진짜로 제가 저격할 생각이었다면은 차주분한테 그 업체 어디냐 이러면서 알아내가지고 내가 뭐 다른 레카 유튜버들처럼 죽자고 깠겠지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럴 생각이 없고 젠틀하게 넘어가고 싶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장소도 안나오고 사람도 안나오고 목소리도 혹시 몰라서 변조 다 해가지고 울린건데 그게 그렇게 뜨끔 하셨나봐 하하하하 진짜로 미아타에 냉각수가 없는데 레저브와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워셔액 넣는 것처럼 그냥 뚜껑 열고 물 한번 그냥 부어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다 빨아들일 테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엔진 불난다 뭐 이렇게 한 거 맞잖아요 사람들이 정이 없어도 너무 없다 진짜 그 쉬운 거 하나 못해줘가지고 밤 12시 넘어가지고 셀프카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보내게 만들어요 어차피 레벨링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통에 물이 들어있던 빠져있던 가압되는 라인이 아니고 거기서 순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다 비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고 서킷 탔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떼놓고 이 통을 떼놓고 트랙 위에서 풀어택을 하는 극한 상황까지 달려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차도 비워놓은 통이 끝까지 다 차가지고 냉각수를 버리면 버렸지 그게 다시 다 빨려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빨려 들어갈 순 있어요 조금 뭐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너무 억울하다 싶으면은 연락을 주세요 판을 깔아 드리겠습니다 인스타 가계정 만들어 가지고 찌질하게 댓글 달지 말고 연락을 편하게 주시라고 단장님이 연락처나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영상에다가 아무튼 유튜브 영상 올릴 껀덕지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연락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썬더볼트였습니다 끝 여기 여기 아예 안 붙거든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포스 눌러 손 열린 거 우리 똑같이 재여도 해볼까? 없네 없어 큰일 나 엔진 붙어 이거 봐 없네 근데 뭐 이렇게 없는데 어쨌든 시동 걸려도 문제 없다 썬볼님 차라리 마음에 떡기까지 이거 뜯고 가자 아 뜯고 갈까요? 아 이거 뜯고 가 봄 점점 랩 그렇고 사위 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